안녕하세요 여기는 성수동에 있는 카린 쇼룸을 저희가 방문을 했습니다 오늘 오하이오아이 컬렉션 같이 보여드리고요 신제품 같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들어가시죠 가자 네 여기가 오늘 바로 보여드릴 신상인데요 오하이오아이 컬렉션이라고 보십시오 이거 오하이오아이 코드티 아니에요? 어 맞아요 블랙핑크 무대랑 유신스랑 유즈로 활동했었던 브랜드인데 이번에 최근에 리브랜딩을 하면서 비슷한 느낌의 카린이랑 협업을 해서 총 4가지의 컬렉션으로 출시를 했습니다 하나씩 한 번 써봐 주실래요? 오늘 기존이랑 진짜 느낌 다르긴 한데 옆에도 보여주십시오 여기가 이쁘다 옆에 마크가 되게 예쁘죠 진짜? 아 그것도 안 뽑아주시고 써봐주시면 되겠다 오하이오아이 음 니네 그게 제일 잘 어울리네 그게 제일 잘 어울리나요? 일단 봐주세요 예뻐요 정말? 기존에 우리 카린이랑 좀 느낌 많이 다르지 않나요? 네 진짜요 기존에 나오는 거랑 원래 좀 달라서 여기까지가 오하이오아이 컬렉션이고 이번에 새로 나온 신상도 있다니까 한번 봐주세요 처음으로 헨리씨가 쓰셨던 퀸다라는 브랜드인데 한번 써볼래요? 아 근데 진짜 가볍다 가볍죠? 원래 나오던 라인에서 모양이 살짝 바뀌어서 나오거든요 예쁘죠? 하하이오아이 컬렉션 예쁜데 얘네가 코받침도 있고 훨씬 편한 것 같아요 착용할 것 같아요 그쵸 다음은 하니씨가 쓰셨던 레스라는 브랜드인데 제가 블랙 저는 브라운 브랜드 똑같이 가볍죠? 아까 방금 모델이랑 네 아 진짜 상관없는데 특히 이 모델이 남녀불문하고 좀 불안하게 다 잘 어울리는 거라서 그냥 편하게 쓰시게 되면 괜찮아요 이거 커플 선글라스 이런 걸로 그런 느낌이 괜찮아요 프리다라는 레스라인은 렌즈가 평강이기 때문에 눈이 되게 좀 시원하고 있습니다 아 진짜 근데 할 것 같은데 발룩기도 바래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신디라는 모델인데 민지씨랑 헤이씨가 쓰셨던 모델입니다 얘네들은 이제 렌즈 컬러가 조금 연해서 그라데이션으로 되어 있거든요 휴가 갈때 휴가 갈때 휴가 갈때 안 불렀어요 맞죠? 네 휴가 갈때 사진 찍기 딱 좋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사진 찍은 것 같아요 여름 휴가 갈때 겟 타세요 다음은 이제 안경이 반응이 너무 좋아서 선글라스로도 같이 나온 모델인데 아인호라는 모델이거든요 선글라스 안 불렀어요 되게 그 미웅이오의 미가드 스타일이죠? 어떤가요? 이게 제일 예쁜 것 같은데 스타일 자체가 요즘 스타일이어서 이 컬러가 제일 인기 많아요 어 원래 이게 메인 컬러입니다 맞아 진짜 품절되라 안경도 예쁜데 선글라스도 진짜 예쁜 것 같아요 이 컬러가 들어가니까 확실히 쇼룸이라 그런지 매장에서 보던 느낌이랑 많이 다르고요 그리고 이태리어랑 이런 분들도 보실거리가 좀 많습니다 어떤 저술이 아주 좋아하나요? 저는 매장에서 똑같은 제품을 가지고 있는 것도 있는데 그거랑 다르게 여기 쇼룸이 있으니까 카린의 감성이 더 많이 느껴져서 사실 톤서 예쁘게 보이는 것 같아요 저는 저는 신제품도 베스트 아이템을 좀 많이 볼 수 있어서 보러 왔답니다 그러니까 여기로 오시면 카린의 모든 안경과 선글라스를 한자리에 볼 수 있는 게 되게 좋고요 특히 이런 컬렉션 같은 것도 이런 것보다 늘 같이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구매를 같이 하셔도 괜찮은 조합인 것 같습니다 이상 성수농 카린조롱이었습니다 안녕 안녕